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4대 계획을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여러분들 국회를 방문하셔서 대통령이 연금계획을 역설한 겁니다. 그때 연금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절대 협조 안 할 거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대통령께서 선거에서 기울인 운동장을 바로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뭐죠? 4대 계획이 다 물 건너간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걸린 365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신뢰를 잃으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좀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양식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로 아마 들릴 겁니다. 대통령 말이나 행동에 전혀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무게를 여러분들 실으려고 폼을 잡는다 이런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든 가장이든 개인이든 간에 말의 무게라는 것은 믿을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말의 무게가 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되고 지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린 365님이 또 한 말씀 여러분 다 쓴소리를 하셨네요. 당신이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하면 선거 부정부터 해결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지금 그린 365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대통령께서 작심하고 선거를 패배해 주기로 그렇게 결심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냥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을 하는데 제 말에 여러분들 신뢰가 쓰이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페르키나님이 매일 아침에 오시는데 이런 아침에 매일 아침에 오시는 분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근이님도 매일 오시고 자유시민님도 매일 오시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말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누구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서 이런 방송을 듣고 자기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은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딱한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시민이고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무슨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외친 것도 아니고 자신과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처신이라는 것은 깡 그냥 다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깡하고 지름 다 무시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주말에 윤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여러분들 식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조선일보의 자기 얼굴이 나온 기사 밑에 보통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굳이 여론조사 같은데 여러분들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제임스라는 분이 그 기사 오늘 말씀드렸던 대통령께서 일로 인정받자 4대 계획 매진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왠지 참 섣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입으로만 떠들고 국민에게 고통만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찬성이 25분이고 반대가 11명 정도가 되니까 반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게 되면 그냥 또 입을 열었내 이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또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비판인 겁니다. 손대는 일마다 폭망한 것도 정말 놀라운 재주입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벌리면 확률적으로 하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점점점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공하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19명이라면 찬성에 반대가 10분인 겁니다. 개혁 이전에 우선 법치에 주목하라.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을 때는 윤 대통령에게 돈을 벌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외다님 세일러면이 돼달라고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검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선거 정의 하나는 세워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애시당 쪽 기대를 안 가졌습니다. 국힘의 여러분들 후보의 여러분들 경합될 때도 그래서 대선까지 제가 입을 많이 다물었던 겁니다. 영 믿음이 안 갔던 거거든요. 에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뭐에게 무릎 꿇은 대통령이 무슨 얼어 죽을 개혁 타령인가 그런 사람과 해담을 안 열어서 총선에 참패했나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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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겹습니다. 아니 당신은 검사 아닙니까? 당신이 잘하는 거나 좀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 뭘 개혁을 하겠습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언행일지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님께서 의과대학 정원으로 보수를 괴멸시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시민들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드러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일방주로 떠들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웃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일로 인정받자고 한다고요? 당신이 일을 제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와 부정선거를 내버려 두고 무슨 사대개혁을 하는 겁니까?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꼭 적합한 이야기가 삽질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젠님께서 가둬놓은 죄 없는 분들이나 내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만은 박사가 80세가 되셨는데 5.18 이런데 행사장이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만 다니지 마시고 지만은 박사를 가습방 좀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